철도 공무원 및 공기업 진출 전문 자격증과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곳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입니다 동양대학교 철도건설공학과는 철도건설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리네상스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대학교 철도안전공학과에서 한국철도리네상스를 준비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되는 곳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